1. 고기 2. 고기 1. 고기 이동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것만 3. 고기 다른거 떨어뜨리지 마세요 와 제작분이 비싼거니까 조심히 다뤄줘 미씨도 지인문제를 저희가 직접 소개해드릴거니까 발상이 남달라서 그래 자 비씨하고 정국씨가 직접 뽑아주신 지인문제를 저희가 바로 공개해드릴게요 자 먼저 아영씨가 첫번째 주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미분들이 직접 보내주신거거든요 첫번째 주제입니다 A는요 멤버 모두와 직장다니기 직장이들은 뭐에요? 직장? B는 멤버 모두와 학교다니기 우리는 아무래도 성격이 다 다르다보니까 학교에선 별로 안하잖아요 아이고 정국씨 어쨌든 막내로 대신 전달해주세요 야 야 응 한 번씩 한 번씩 박아보았습니다 자 성공! 와 정국씨 와 무겁다 감사합니다 설마 밴배 앞장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아 진짜 한 번에 봐라, 아미!